방보러 안 돌아다닌다고 영상 올린 게 어젠데요. 겸사 때문에 최대한 여기저기 안 다니려고 하거든요. 오늘 좀 괜찮은 방에 나와서 방도 비어있고 해서 겸사겸사 나왔습니다. 신대방역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. 한 700m 정도? 그리고 일단 특이사항은 옷장이나 책상 이런 게 없어요. 일반 전자레인지나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은 있지만 옷장이나 책상 이런 게 없습니다. 없고 전체적인 방 크기는 한 6평 정도 됩니다. 6평은 조금 안 되려나? 그래서 1000에 50에 보통은 한 5평 정도예요. 연식이 좀 깔끔한 거 하는 한 5평 정도 되고 이거는 한 6평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연식이 좀 이게 뭐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축급은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 크기는 그렇게 많이 크지가 않아요. 화장실 크기가 조금 작은 게 아쉽지만 화장실에 참고는 있네요. 그래서 화장실은 조금 작고 방은 넓은 그래서 그냥 나는 통 원룸이 좋다 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. 음... 저게 좀 누리깃긴 한데 도배는 한번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. 보증금은 1000 이상은 좀 안 될 것 같고요. 보증금은 500에나 1000 정도를 희망합니다. 관리비에는 따로 6만원 이렇게 있습니다. 빨리 이제 집에 들어가야겠네요. 여기까지... 잠시...